한국전자전 KES-2021을 다녀왔습니다.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디자인한 라이프스타일 생태계를 느낄 수 있었고 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신기한 미래 기술들도 보고 왔습니다. 이 밖에도 KES-2021 현장을 그대로 담았았으니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신아프입니다. 방금 KES-2021 입장을 했습니다. 한국말로는 한국전자전인데 이게 그 미국의 CES 있잖아요.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전 CES의 한국 버전 KES-2021 국내 기업들의 전자제품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제가 또 테크 덕후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놓칠 수가 없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. 진짜로 기대가 되네요. 아, 저거 그렇게 하는 거 맞는데... 레옹케인은 이제 파이켓이 설치되어 있죠. 아, 그거 그렇게 하는 거 맞는데... 아, 레옹케인이 하지 않으니까 여기 이렇게 가고 있는 게 화이트에 이게 웰캠이 설치가 되어 있죠. 이 제품을 통해 고객님의 목표를 보지해서 저희 삼성 AI 알고리즘이 트레이더 선생님과 고객님의 트레이더 선생님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기만 하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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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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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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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